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종목 LS 머티리얼즈구요. 현재 3만원 위치하면서 지속적인 지지 라인 형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금요일에 이렇게 단기 평선 위로 상승이 탈해주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매도세는 이전에 웨인이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64억원가량 이렇게 좀 매도세가 나오게 됐는데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탄탄한 재물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도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실적까지 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안정성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계적인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배당금도 결정이 됐죠. 자 이렇게 배당금을 결정할 수 있는 회사는 애초에 이 재무적인 바탕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었을 때 아직까지는 안정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낙폭자리가 형성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ANPC에 대해서 어쨌든 수혜를 받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은 전부 다 하락을 보일 겁니다. 자 이 ANPC는 뭔가요? 이 IRA에 포함된 세부 조항 중 하나인데 말 그대로 그냥 혜택입니다. 혜택. 이 IRA라는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혜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어쨌든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전부 수급이 좀 줄어들고 있고 자금에 대한 이탈이 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분봉으로 조금 차트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다 할 거래량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9시 장 초반부터는 3만원이 깨진 듯하게 보이면서도 다시 한번 상당 구간으로 지금 주가를 좀 끌어올리면서 매수세가 붙어주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이 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그리고 이 지지 라인이 하향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즉 내가 만약에 저점 라인에서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손절 라인은 3만원 부근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깨지는 위치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또 LS 머티리얼즈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그 IPO 섹터로 좀 분류가 되면서 이 상장 초반에 매집이 굉장히 잘 된 종목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상장 직후에도 5만원 부근의 라운드 픽의 자리의 저항선을 설정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LS 머티리얼즈 공모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6천원이었습니다. 6천원이었는데 5만원 부근까지 상승 추세를 불러일으킨 이후에 2차 전지에 대한 미국에서 있을 대선에 있어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낙폭자리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호 예수물량에 대한 소화입니다. 자 이 보호 예수물량 뭡니까? IPO 섹터로 있어서 어쨌든 락업이 풀리는 물량이 갑작스럽게 시장에 유통이 된다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한 차례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4만원 부근에서 전부 소화가 끝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소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가 절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단에 세력들도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력들도 현재 3만원 부근에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됨으로써 지금 매물 박스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이 3만원에 형성되어 있지만 세력들이 담고 있는 단가 또한 4만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박스권 안에서 어쨌든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이 3만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 어쨌든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해야 될 거고 만약 내가 차이 실현을 좀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설정되어 있는 4만 5천원 5만원 자리 즉 라운드 페게 자리까지 우리가 지금 매몰대가 거의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 실현까지는 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IRA라는 법안 때문에 지금 이 IRA를 트럼프 자꾸 트럼프를 말씀드리는데 이 트럼프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자국민과 자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트럼프가 IRA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당선이 되면 이 IRA를 전부 폐지하겠다라고 이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섹터에 자금이 줄어들고 수급이 줄어들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낙폭자리가 좀 형성이 되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걱정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입니다. 2차 전지 뭡니까 여러분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각국에서 우리는 35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만 만들 거다. 내연기관차를 안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국가도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섹터는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섹터로 몰려있는 이러한 LS 머티럴들 뿐만이 아니라 에코 프로 머티라든지 어쨌든 엔캠도 지금 이 2차 전지에 대한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섹터에 묶이면서 IRA의 최대 수혜로 받으면서 지금 엔캠이 지속적인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2차 전지에 지금 일시적인 수급이 빠질 수는 있을 정도로 일시적인 자금이 이탈이 발생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의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전망과 모멘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 매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자금 이탈이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발생된 자금에 대한 이탈은 일시적인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정부에 대한 수혜가 또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까? AI 반도체로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 이 AI 반도체를 지금 여기서 발생된 자금에 대한 이탈이 AI 반도체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쨌든 저점에서 상대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가 만약에 재료가 소멸하는 타이밍이 반드시 또 연출이 된다면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한 자금은 다시 한 번 저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전망 좋은 기업에 다시 한 번 자금이 수급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기술적인 반등이 연출이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매도를 했으면 이러한 종목에서 다시 한 번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뭐예요. 섹터에 대한 순환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섹터에 대한 순환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이뤄지면서 다시 한 번 2차전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시장에 대한 여파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반등을 보인다면 우리는 충분히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내가 상대적으로 좀 고점에서 잡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충분히 저점에서 다시 한 번 재매집을 통해서 내가 한 번 다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가격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전에 LS 머트리얼즈 문자로 한 번 보내드렸었는데 이쪽에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LS 머트리얼즈 3만원 부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장 직후에 어쨌든 IPO 테마로 좀 묶여게 되면서 급등 패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라운드 필기 자리 1차 목표가를 라운드 필기 자리로 뒀어요. 왜? 우리가 상장 직후에는 굉장히 매집이 잘 되면서 거래량이 뒷받침됐고 어쨌든 유통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닙니다. 유통 비율을 잠깐 한 번 보시면 지금 상장 직후에 거래량이 많이 붙게 됐지만 이러한 거래량에 비해서 유통 비율은 약 33.9%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상승 추세를 가볍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4만 9천원 라인 지금 5만원 부근에 라운드 필기 자리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박스권에 머무르다가 현재까지의 위치에 좀 도달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LS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전부 다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셔야 하는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가요?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목표가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문자 받아주시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전부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전략을 세워야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LS 머티리얼지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려면 기술적 분석이 또한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기업에 대한 가치와 모멘텀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저점에서 매집하실 수 있는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고점에 물렸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내가 지금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혹은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안내 받으신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종목 안내 받으시면은 관심 종목에 등록만 해놓으셨다가 이런 종목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만큼 수익이 날려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관망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전부 다음날 확인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어떤 종목 얼마에 그리고 왜 사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목표가가 1차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일단 1차적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단은 첫 번째로 상단에 머물러 있는 저항 라인 자체도 없을 뿐더러 매물 자체도 없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밖에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없다. 단지 지금 이 LS 머트리얼즈가 라운드 픽의 자리에서 저항을 맞은 이유는 뭐겠어요? 5만원 자리 즉 라운드 픽의 자리에서는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고 있지만 어떠한 확실한 재료를 동반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목표가가 설정이 안되어 있고 목표가, 매도가는 추후에 재안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궁금하시면은 다시 한번 문자 주셔도 전부 다 답장 드리니까 매도가는 추후 재안내라고 안내받으신 분들은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문자 주시면 전부 다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진입한다고 하면 앞으로 목표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전부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